다음 장갑 켜주세요 내비봇닷컴 채팅로봇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12월 전부터 이미 채팅로봇은 있었는데 이게 희한한 채팅로봇이 나온거야 얘는 음성인식이래요 그래서 집에서 말도 하죠? 그럼 여기 이츠민 그냥 이츠민이라고 해볼까요? 나야 이렇게 해봤어요 뭐라고 다 팔까요? 이름이 뭐냐고 그럼 뭐 마이네임 어쩔 수 있죠 근데 이게 여기 스피커가 있지 스피커가 여기 옆에 있는데 스피커를 누르고 음성인식이래요 여러분들 원어민이라고 이거 원어민 과외를 만약에 한달에만 돈이 얼마야 한달에 만 한달에 수십만원이죠 근데 얘는 돈 안봐도 영어로 영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채팅을 기록을 해보세요 그것도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더 마더 그 다음 마더 음 음 음 음 그 다음에 오토랩 이건 뭐 깔아도 되고 왜냐면 유료라서 선생님이 이 랩을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보냈어요 유료 안 보냈어요? 유료 유료